이번 시간에는 마우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우스는 키보드와 함께 컴퓨터를 제어하는 가장 아주 중요한 수단이고요. 이렇게 생겼죠. 아마 이 수업을 듣고 계신 분이 마우스를 모르고 계신 분은 없을 것 같지만 이런 걸 마우스라고 하는 걸 모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마우스라고 합니다. 쥐라는 뜻이고요. 쥐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마우스라고 부릅니다. 마우스의 구성이라고 하면 우선 첫 번째로 버튼들이 이렇게 있어요. 왼쪽 버튼이 있고 오른쪽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클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발음하고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수업에서 왼쪽 클릭을 하면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렀을 때 왼쪽 클릭이고요. 오른쪽 클릭이라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눌렀다가 뗐을 때가 이제 오른쪽 클릭인 겁니다. 그 다음에 휠이라는 게 있어요. 휠은 뭐냐면 왼쪽 버튼과 오른쪽 버튼 사이에 중간에 이렇게 회전하는 다이얼, 바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게 있는데 바로 이게 휠이고요. 휠은 보통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 효도 코딩의 웹페이지가 있잖아요. 이 웹페이지에 지금 보이는 이 화면 안에 모든 내용을 다 표시할 수가 없겠죠. 기니까. 그런 경우에 이 휠을 움직이면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다이얼을 돌리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가려져 있는 정보를 열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 이 휠을 돌린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화면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예, 스크롤이라고 합니다. 스크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드래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드래그는 뭐냐면 이 프로그램상에서 어떠한 것을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동할 때 이제 드래그라고 하는 걸 쓰는데요. 자, 이렇게 쓰고요. 드래그. 영어로는 이렇고 한글로는 이렇게 드래그라고 적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여기 윈도우에서 이렇게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아이콘이 뭔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자,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을 제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게 이리로 움직였죠. 자, 여기 있는 휴지통을 이렇게 해서 탁 놓으면 여기 이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것을 움직일 때 드래그라고 하는 기법을 쓰는 건데요. 드래그는 어떻게 쓰냐면 자, 마우스 포인트 지금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요거 있죠.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요런 것들을 이제 마우스 포인터라고 합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요 마우스 포인터를 요렇게 움직이고자 하는 것에 위에다가 올려놔요. 예,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을 눌렀는데 눌렀다가 버튼을 떼는 게 아니라 누른 상태를 유지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요 아이콘을 본인이 원하는 곳에다가 요렇게 움직여서 마우스를 움직이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곳에다 갖다 놓고 왼쪽에 지금 눌러져 있는 상태죠, 버튼이. 이 상태에서 버튼을 버튼에서 손가락을 떼면 요기에 있던 아이콘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콘이 요렇게 이동을 하는 거고 요거는 아이콘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요렇게 마우스를 왼쪽 클릭한 상태에서 이동해서 원하는 곳에 놓고서 클릭을 해제하는 거 버튼을 버튼에서 손가락을 떼는 그 행위를 드래그라고 한다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드래그는 요런 그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아주 자주 사용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라는 게 있습니다. 요렇게 써요. 마우스 포인터라고 하고 요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렇게 생긴 화살표 있죠?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요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가 바로 마우스 포인터고 요거를 크게 확대하니까 요렇게 생긴 거죠. 요렇게 생긴 걸 마우스 포인터라고 하고 요거 역시도 마우스 포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살표는 뭐고 손가락은 뭐냐 자, 화살표는 그냥 현재 마우스 포인터가 기본 모양이 저런 화살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렇게 인터넷으로 어떤 서핑을 하거나 어떤 웹페이지에 들어갔는데 그 웹페이지가 다른 문서와 연결되어 있을 때 요기 있는 운영체제라고 하는 요 부분 있죠? 요기 있는 요 항목이 다른 문서랑 연결되어 있을 때 마우스 포인터가 요기 보시면 지금은 화살표인데 요 화살표가 요렇게 손가락으로 바뀌죠. 이 얘기는 뭐냐면 저 문자 위에서 왼쪽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문자에 해당되는 문서로 이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운영체제 윈도우에서 왼쪽 클릭하면 요기 보시는 것처럼 운영체제라고 하는 웹페이지로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요기 있는 요 마우스 포인터의 어떤 모양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현재 이 마우스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정보예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제 어떤 모래시계나 아니면 그 동그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동그란 원형의 뭔가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그런 모양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마우스 포인터를 사용하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지금 요 마우스 포인터가 좀 크기가 작죠.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게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 여기서 이 윈도우 7이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계시면 요런 화면 모양이 요렇게 생겼을 거예요. 요기 있는 요 버튼이 있죠? 왼쪽 하단에 요렇게 생긴 버튼이 있으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에 깔려있는 윈도우와 동일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윈도우 운영체제 이런 것들은 모르셔도 되고요. 요 버튼이 요렇게 생긴 버튼이 화면 하단 왼쪽에 있는지 뭐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저와는 다른 프로그램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용법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자, 여기 있는 버튼에다 마우스를 올려놓고 왼쪽 클릭을 하면 요렇게 화면이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제어판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요거를 왼쪽 클릭을 하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그 중에서 화면을 여기서 스크롤을 이렇게 해보면 스크롤 제가 아까 휘를 돌린다 라고 말씀드렸죠? 화면을 이렇게 내려보시면 마우스라고 적혀있는 게 있을 거예요. 마우스 자, 여기 마우스라고 적혀있는 거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마우스 속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윈도우라고 하는 요런 걸 윈도우라고 해요. 요런 창이 떠요. 자, 거기서 위 상단에 보시면 단축, 포인터, 포인트 옵션, 휠 이렇게 있죠? 그 중에서 포인터를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성표라고 하는 거 밑에 보면 요렇게 생긴 네모난 상자가 있어요. 끝에는 삼각형의 아래를 바라보고 있고요. 자, 여기다 마우스로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요렇게 뭐가 내려오죠? 그럼 여기서 마우스를 쭉 내려보시면 선택이 돼요. 그 중에서 윈도우즈 검정 특대 라고 적혀있는 걸 선택을 하면 마우스 포인터가 더 커집니다. 아, 저는 검정보다는 그냥 여기 에어로라고 적혀있는 거에 특대를 선택할게요. 자, 요렇게 적혀있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 마우스 포인터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세요. 어떤가요? 아까보다 더 커졌죠? 그래서 현재 마우스 포인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요런 것들을 좀 더 보기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제가 이제 윈도우 그, 세븐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어, 윈도우 세븐 말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윈도우 XP 라고 하는 걸 쓰고 있다면 화면이 요런 모양일 거예요. 요기 시작이라고 적혀있고 녹색 버튼에 요런 화면을 가지고 있는 그, 컴퓨터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윈도우 세븐이 아니라 윈도우 XP 라고 하는 걸 쓰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기능을 어떻게 쓰냐면 자, 요기는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 위에 보시면 제어판이 있어요. 자, 이 제어판을 선택하면 프린터 및 기타 하드웨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고걸 선택하시면 그 중에 마우스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이 마우스를 선택하면 자, 이런 화면이 뜨고요. 포인터를 선택하고 여기서 원하는 그 마우스 포인터의 종류를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것과 마찬가지로 마우스 포인터의 크기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